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상담을 하면서 부부운 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상담 목적이 아내 운이나 남편 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아내 운과 남편 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 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황한 명식인데 운에서 비겁이 오면 아내에 대한 고심이 있게 되는데요. 심하면 상처까지도 합니다. 일지가 형충이 되는 운도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요. 위와 같은 구조들은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재를 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재물사고로도 보는데요. 매우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명식의 재성이 왕한데 운에서 또 재성운이 오면 돈사고나 여자 문제에 대한 고심이 있고 재성운이 아주 약할 때는 관성운이 흉운입니다. 명식의 재가 운과 합이 되면 아내는 외정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수격인 사람은 재성운의 아내로 인해 손재와 망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일은 인수가 대부분 신황하지 않을 경우와 비견겁재의 구신이 없을 경우입니다. 즉 인수로 설하거나 재가 알맞게 생하고 비등하면 운은 오히려 재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관이 왕한 명식은 재성운이 오면 관퇴가로 되니까 아내로 인해서 재산 손실이나 관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약한 관성격에 재성운이 오면 아내로 인해 직위나 명예를 얻고 매사가 잘 풀려나갑니다. 일지나 월지에 재성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극성이 없으면 아내의 내조를 잘 받으며 아내로 인해 재를 얻게 됩니다. 신약에 재다하면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제압하려 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강에 재의 힘이 적당하면 화목하고 남편은 아내 덕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편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한 정관격이거나 정관이 약할 경우는 상관운에 남편을 극합니다. 이런 때는 인수의 구신이 있거나 관살 혼잡인 경우는 극받음을 면합니다. 약한 편관격이나 편관이 약할 경우도 식신운에 남편을 극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인수가 구하거나 관살 혼잡일 경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략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좋은 운은 아닙니다. 재화되거나 극을 면한다는 것이므로 복과는 약간 거리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성이 태화한 명식은 재관이 흉이 되지만 관성이 약하면 재관이 대길이 됩니다. 식상이 와한 무관사주에 관운이 들어오면 남편을 극살하는 것입니다. 신약하고 재성이 와한 명식은 관성이 오면 더욱 신약해질 것이므로 남편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약한 정관격이나 편관격은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오면 남편이 개운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식에서 정관이나 편관이 약할 경우도 운에서 재성이나 관성운이 오면 그 기간에 개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살 혼잡격이거나 관살이 혼잡한 명식은 어느 하나를 합과하는 운이 길운이 될 것입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 해로 못하고 중도에 헤어지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일주가 미월에 태어나 억부로만 봤을 때는 신약한 사주이지만 중요한 조우로 보면 화국이 매우 강한 염해인데요. 거기에 정인 을목마저 도와주고 있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 사주의 특징은 매사 능동적이고 자기주관적이며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관성인 자수는 지장 간의 임수가 있으나 그마저 미토 중 정아와 합하여 목으로 변하니까 무관사주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강한 상관성이 수기운을 극할 태세니까 결혼하면 관성이 생김으로 남편에게 잘 따지고 구박과 타박이 많을 거라 봅니다. 상관성의 장점은 연구, 국리, 아이디어, 표현력이 좋아서 사회성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명조 계속됩니다. 이 명조는 주말부부를 하거나 가끔 만나서 부부연을 이어가야 하는 사주입니다. 또한 토가 왕하니까 토생금하여 금국이 강해지고 을목 인수인 어머니와 학문이 을신축으로 극당하여 어머니 운과 학문운과는 인연도 박해 보입니다. 이런 사주를 득자부별이라고 하는데요. 즉 자식을 낳고 부부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이지요. 해결책으로는 수를 써서 금생수, 수생모, 목생화로 천간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를 쓰면 수생모로 목기운이 강해져서 목국도로 제한이 좋고요. 여기서 혹자는 수와 상극이라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생작용이 우선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자기주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보다는 남편의 의견에 따르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생활과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명에서 남편 운을 보려면 제일 먼저 관성의 유무와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관성이 사주 원국에 없다면 운에서라도 그 상태를 봐야 합니다. 20일 신묘대운에 관성운이 들어왔지만 아쉽게도 천간의 식상이 극하고 있네요. 만약 대운에서 관성이 살아있었다면 말운에 아주 대성하는 남편이 될 텐데 식상이 지지의 관성을 쳤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근본적으로 신약한 사주에 다시 약하게 운이 들어와서 좋은 남편을 못 만납니다. 만일 대운에서 관성이 살아있는 상태로 쭉 연결되었더라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귀신 식상이 쳤습니다. 그나마 식상 귀신이 초년에 들어와서 안 좋은 남편이지만 그나마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40일 개사대운 개수의 귀신 재성이 등극하면서 돈과 관련된 이성없는 행위를 해서 다 틀리고 가난하게 삽니다. 이명주는 교회에 빠져서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자신의 남편은 난봉꾼에 가깝습니다. 50일 가보대원에 비로소 제대로 된 용의신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안정되면서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사주는 오래 태어난 을류일주입니다. 월간과 시간의 경금 정관이 일지 유금에 통근하여 양투하고 있고요. 일시지에 인유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월시간의 경금관들이 일간과 합하고 있는 모습이 썩 좋게 보이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는 부부사이의 안녕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의 경금 정관이 앉은 자리는 5화 6지가 되고요. 시간의 경금은 시지 진토에 양지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일시간의 진유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썩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응용을 하면 결혼 전에 친정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한 자식을 낳고 부부의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서 부부의 부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 사주는 특히 자식을 낳은 후 이별하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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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